이번 시간에는 파일의 크기, 저장 장치의 용량, 또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과 같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급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못 하시겠다 싶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 이해 못 하시는 대로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이해하시면 컴퓨터와 관련된 아주 많은 궁금증들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전해보시고 또 이번에 이해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방문하셔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파일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제가 파일의 크기라고 적어놨죠. 다른 말로는 파일의 사이즈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의 사진은 하나의 파일이라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데 사진에 따라서 큰 사진도 있고 작은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사진 디렉토리에 이건 실습이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국화라고 하는 사진을 제가 더블클릭해보면 이 사진은 이렇게 큰 사진이에요. 화면을 꽉 채울 만큼 큰 사진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더블클릭해보면 크기가 이밖에 되지 않아요. 국화가 사막이라는 사진보다 훨씬 더 큰 사진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막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컴퓨터 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양과 국화를 컴퓨터 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양은 국화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국화라고 하는 이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선택이 되죠. 밑에 보시면 사진의 크기 여기 크기라고 적혀 있는데 858이라고 적혀있죠. 이 사진의 크기는 858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라고 하는 사진은 32.7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국화가 800이라면 사막은 30이니까 국화가 훨씬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큰 데이터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파일에 따라서 그 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 즉 데이터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파일의 크기 다른 말로는 파일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여기 있는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보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크기의 사진의 파일 사이즈 파일 크기는 500입니다. 500KB 뒤에 KB라고 적혀있는 게 KB이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5MB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일반적으로 1GB 정도의 파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KB, MB, GBYT라고 적혀있는 걸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자동차를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자동차의 무게를 표현할 때 g으로 표시하지 않죠. 마찬가지 이유로 이 베개와 같이 가벼운 것을 무게로 표시할 때 톤으로 표시하지 않죠. 고속도로의 길이를 우리가 cm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 책상의 크기를 km로 표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에서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가 아주 작은 양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크기에 적당한 적합한 단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단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g, kg 또는 cm, m, km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단위를 적어놨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죠. 그걸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제가 정리해놓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b, y, t, e는 byte라고 읽고요. 이 byte가 1000개 모였을 때 1000을 앞에 적어주고 뒤에다가 b, y, t, e라고 적습니다. 마치 우리가 킬로바이트 할 때 100하고 뒤에 킬로바이트라고 적는 것과 똑같은 원리에요. 그러면 1000개의 byte가 모여서 1개의 킬로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0개의 킬로바이트가 모여서 1개의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개의 메가바이트가 모이면 1개의 기가바이트가 되고요. 1000개의 기가바이트가 모여서 1개의 테라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1테라바이트는 1000개가바이트고 1개의 기가바이트는 100메가바이트고 1메가바이트는 1000킬로바이트고 1킬로바이트는 1000바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킬로바이트, 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데이터 단위는 이걸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단위나 아니면 더 큰 단위는 앞으로 당분간은 만날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사실은 1000이 아니라 1024라고 하는 건 원래는 1킬로바이트는 1024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편의상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주 엄격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서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1000단위로 단위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사진으로 눈을 돌려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500킬로바이트 앞에 있는 500이라는 숫자가 크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5메가바이트랑은 비교했을 때 음악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계산법에 따르면 사진 한 장은 음악 한 곡은 사진 10장과 맞먹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한 편은 음악 200곡과 맞먹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와닿죠. 물론 여기 있는 사진, 음악, 영화의 크기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예고요. 아주 작은 사진도 있고 아주 큰 사진도 있겠죠 당연히. 영화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운영체제 수업에서 저장장치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저장장치가 뭐였죠? 파일을 담아내는 장비들, 장치들 이런 것들을 저장장치라고 한다고 했죠? CD-ROM, HDDisk, SD-Card, SSD 이런 것들이 저장장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저장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자체만 딱 봐도 이게 뭔지 대충 눈치챌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박스나 아니면 컵이나 그릇 같은 것들은 그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강도에 따라서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각각 다르죠. 바로 그 능력을 용량이라고 하죠. 현실에서도,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장장치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수치들 그런 것들을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저장장치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1MB라고 했을 때 사진 한 장이 1MB라고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 그 저장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용량이 그 저장장치의 용량이 1GB라고 하면 1MB가 1000개가 모여서 1GB가 되기 때문에 그 저장장치의 용량은 천 장의 사진을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1TB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1MB가 1000개 모여서 1GB가 되죠. 1GB가 1000개 모이면 그때 1TB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00을 두 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MB의 사진은 1TB의 저장공간에 100만 장이 저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한편을 1GB라고 간주를 했을 때 1TB의 저장공간을 가지고 있는 저장장치에는 약 1000개의 동영상, 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이 예제는 뭐냐면 제품들, 여러 가지 저장장치들 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저장 용량을 여러분이 알아내고 그 용량에 따라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가격비교 사이트의 가격비교 페이지를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따 놨어요. 여기 있는 이 제품들은 현재 상태에서의 최신형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여기 있는 이 수치들이 되게 작은 수치가 되겠죠. 지금 아주 큰 수치지만 예를 들면 여기 데스크탑 가격비교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가격비교하는 사이트로 가고요. 가격비교 사이트의 여러 개의 제품들을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 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삼성전자 매직스테이션은 얼마다? 애플의 아이맥은 얼마고 삼성전자 매직스테이션 또 다른 제품은 얼마다? 라는 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이 컴퓨터 이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저장용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제품의 능력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중에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것 중에 여기 1TB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TV는 뭐였죠? 테라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거죠. 테라바이트라고 하죠. 근데 여기 테라바이트라고 하는데 바이트라는 말을 안 쓰기도 해요. 테라라고도 합니다. 보통. 1TB라는 얘기죠. 이 컴퓨터 안에는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1TB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애플의 아이맥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500GB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은 500GB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동영상 한편을 1GB라고 했을 때 500개의 동영상이 들어가고 여기 있는 이 제품은 1000개의 동영상이 들어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사진 한 장이 1MB 정도 하고 동영상을 1GB 정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어떤 제품은 얼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제품이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노트북인데요. 삼성전자 센스라고 하는 이 제품은 320GB 즉 영화가 32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한성컴퓨터라고 하는 이 제품은 500개의 영화가 들어가네요. 500GB라고 적혀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저장장치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컴퓨터들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저장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기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이런 컴퓨터들 안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죠. 이 장목이 같은 경우는 WD500GB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 기가바이트나 바이트에 해당되는 GB, MB, TB 이런 것들을 적혀있으면 그거는 그 저장장치의 용량을 암시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딱 보면 이거는 500GB고 500GB 안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밑에 있는 이거는 WD, Western Digital이라는 뜻인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1TB라고 적혀있죠. 딱 보면 1TB의 용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WD500GB보다 여기 있는 WD1T라고 하는 이 제품이 2배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적혀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SD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찍힌 것들을 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하잖아요. 사진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는 32GB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16GB가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사진을 한 장에 1MB라고 한다면 1GB는 1000개니까 1000 곱하기 30이니까 32000 즉 32000장 정도의 사진이 들어간다. 이거는 16000장 정도의 사진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저장장치들의 용량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 그 저장장치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네일정도 15500 rig 감사합니다.